.. 아 야잘잘잘 에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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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힐 좀 줘요 힐 좀 줘요 아 어 어 이거 뭐 할 수가 없어 에이씨 아 다 Pardon 다 다 다 쏟어 가야 돼 가야돼 집에 가야돼 가야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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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꺼져 아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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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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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비켜 다 비켜 지.. 지..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집에 갈거야 아 뭐 할 수가 없어 아.. 미치겠네 이거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가다가도 물량 먹어야돼 물량 다 먹었구요 아 아주 맛있었구요 미치겠네요 아.. 씨.. 하.. 이거 뭐야 방어구?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돈 때문에 구더기 잡아야 되는건 맞는거 같은데 먹방ctive 정말 심양병죠 ème으 이케 Loki 미래 이 층 Isso 물약 조합합니다 18개 조합해주고요 중 9개 조합해주면 아 됐다 아 됐다 다시 모았다 아 됐다 몰릴게 많아 아 이거 왜 우짜지? 아 어쩌지 이거? 아 큰일났네 저기 저 뭐 안파니? 흑마법사요? 흑마법사가 왜왜왜 말을 안걸었지 나 싫어졌나 이제 사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랩업 이런말 하죠 이런말하고 됐다 됐다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어 좋아좋아 이거 지금 두 개죠? 아.. 진짜 랩.. 랩 찍게 생겼는데 큰일났네요? 맞을 때마다 데미 상승하는 거 공격 속도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일단 이거 찍자 난 패시블 좋아하니까 찍고 그리고 뭐 방어력이라든가 그런 거 안 올라가나? 초기화랑 양손 주변.. 음.. 곤란하네요 전부 스탯에 일단은.. 팔고.. 너무 지친다 게임 아 소켓 뚫면 되지 아 일단 방어구 하나 산 다음에 아.. 이걸 입으면은 막아질까? 과연? 43? 지금 능력치.. 필름 사자 필름 사고 이것 좀 사자 강화 내구도 노가다해요 체스케스.. 잠깐만요 장착하고 너가 이거 껴라 껴라! 아.. 장비 방어구 몇이야? 207! 400! 하.. 제한 27 일단 이거 장착시켜주고 너가 이거 껴 끼고 너는? 이거 끼고 아 좋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되나 정신력 이거 껴야될 것 같은데 이거 끼고 이거 끼고 아.. 9짜리도 나온네 잠시만요 강화내구도 마을 들락날락거리 아 강화내구도라는게 있어요? 아.. 그런게 있어요? 근데 강화 주문서가 없어요 대지목의 진주입니다 강화 주문서가 없어요 대지목의 진주예요 어우 멋있어졌는데 자파상인한테 사는건가? 아 근데 너무 비싸서 이거 주문서가 아무거나 들어가자 아무거나 좀 들어가자 하.. 이런거 말고 피기상점같은 개구라치지마 가차게임 이거 아 이거 너무 비싸네 무기가 뭐 무기가 뭐 아하하하하하 아.. 아 싫다 돈을 벌어야돼 돈을 벌수 있는 방법 없나요? 약해졌어 오히려 오히려 많이 약해졌어 반복 퀘스트같은거라도 하면서 여기 어디야? 수도광장 골목이야 여기는 뭐야 야 무슨 기사가 날 때려 미친놈들이야 46이야 레벨? 뭐야 레벨 46이야 깜짝 놀랬 놀랬네 이거 뭐야 갈게요 나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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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출책을 하도 안했더니 안 돼 뒷구멍 가면 안 돼 깡패들 너무 많아 답이 없어 뭐 뭐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요 근데 나 이 퀘스트에서 분명히 이게 연구가 받았거든요 슬라임 기름 한우네 숲 하아 뭐 했을까 이거 강화 방어 강화 주문서가 너무 비싸서 들어갔다 오자 방어력을 좀 올려놔야 될 것 같긴 한데 내가 너무 아파서 한번 볼까요 강화 그 몇 개 있는지 아 이런 식으로 뜨는구나 하하 유니크 앵거바릴 발록메일 18레벨 갑주야 안써 주위칼을 안써 지칼이 너무 쓰레기다 갓센 앵거바릴 소켓생성 카우스조합 이놈의 카우스조합은 뭔데 이게 유니크도 없고 보석광화 보석광화 넣고요 아 잠깐만 소켓생성이 이거 4개 들어갔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거 쓸려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무기도 10강하면 몸이 녹아난다고요 원나라 이웃나라 우리 쪽은 얘기가 아니네요 이거 5강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여기다 소켓 뚫쳐? 귀찮네요 여기서 뚫쳐 사야되나 조금만 더 돌아보자 아 좀 가볼게요 아 미치겠네 이거 15강까지 필요 없는 것 같고 저도 점점 적게 줘 많이 좀 줘 내가 가져가겠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왜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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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 잘 뜬 거였네 내 생각에 이거 10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6,7정도면 될 것 같은데 6,7만 줘 참 참 6,7이면 만족할게 6,7만 줘 근데 제가 무기를 올릴만한 게 없어서 저렴해서 4강 아 비켜봐 아 비켜봐 좋아 레벨을 깡레벨로 밀어야 되나? 4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옷자리가 잘 뜬 거였네 처음에 뜬 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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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 뜬다 근데 상자가 있긴 한데 상자에서 뭐 뜨는 것도 아니고 4개 아 비켜줘 제발 그래 진짜 기사가 돼버렸네 5만 보면은 5강 아냐아냐 지금이 5강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레벨 오르면 더 좋은 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구해가도 될 거 같은데 야 무슨 레오 무기 같은 거 안 주나? 5강 검은 지금 내가 몇 강 끼고 있는 거지? 3강 내 거 좀 보자 아 이거 왜 들어갔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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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강 아 쓰레기 끼고 있었구나 어허 어허 9강 정도면 5강 아 근데 무긴 괜찮네요 맘에 드네요 5강 5강으로 쇼부를 풀까? 5강 정도 무기요? 다음 아이템 보상 받으면 무기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련을 못버리고 있는데 주문서도 없으니까 지금 너무 비싸다 근데 무기가 장갑같은거 사야되나? 잠깐만요 잠깐만요 적중률 1.8% 장갑이랑 신발 보죠 장갑이랑 신발 보죠 장갑이랑 이거 적중률이 난거 같은데? 신발 신발은 없네? 이정도로 하고 그냥 가죠? 하여튼 이거 뭐 다음거 줄거 같으니까 일단 주문서가 문젠데 전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주문서가 지금 다섯장 밖에 안된단 말이죠? 다섯장으로 지금 레벨링해서 해야되나? 너무 아까운데 지금 레벨 40밖에 안되는데 저거 최대까지 하는 주문서 사면은? 답은 노가다다 아냐 내 집에 뭔가 있을지도 몰라 얜 여태까지 암흑교단에 무슨 에이스 엘리트라면서 벌어놓은 돈도 없냐? 하 아 아 점점 더 잘 벌려요 아 그럼 가죠 갑니다 일단 구 일단 구데기 잡습니다 지금 구데기기 때문에 제가 아우 아프네 진짜 아우 뭐야 방금 방금 번개 뭐야 방금 번개 뭐야 이거 번개 뭐야? 번개 뭐죠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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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런거 사용하면서 마너스라 그랬지? 에 아 너는 힐만 하면 돼 어디서 힐러 주제에 지금 공격을 할라 그래 힐러 얘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말이야 28원 28원 어 20원이니까 에 드랍으로 확률로 20원 주니까 그 은실버 20이었죠 그러면은 100 100번 먹으면 되네요 네 100 100번이면은 하나 주면서 아 좋아요 30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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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생 물약 중 아 물약 뜨는거 좋아요 어 얘는 이렇게 잡을만한데 다음 애들이 너무 아파요 원거리를 때린다는게 계속 2대1 3대1이 되니까 쌓이면서 어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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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스킬 쿨타임이 몇이지? 어 먹고 먹고 쿨타임 30초야? 에이 에헤에이 에헤에이 에이 이거 좋은거긴 한데 너무 잘다 비켜봐 소환이 너무 방해돼 아니 소환하지 말고 아 소환을 해야지 내가 늑력치가 보정을 받는데 아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 너무 거슬려 소환이 아 너무 거슬려 소환이 아 누가 다해 맞들린건 아닌데요 야 뭐 해야지 일단 진행이 되니까 어 일단은 우리 탱커들 아 우리 그 노예들은 탱킹해졌어요 내 장비를 먹였기때매 아이 먹이쥬 이거 좀 먹이쥬 먹은거야? 아 내려가면은 못 이길거 같은데 일단은 잠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제 해보니까 아 이제 해보니까 점점 적들이 원거리랑 금거리가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여러 명이랑 싸우게 되는데 너무 못 버텨 여기는 지금 너무 사냥하기 좋은거고 해보니까 에 에 에 에 그 아 저거 흡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아 아 중 이거 funny poet 이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기절 말고죠 돌면서 때리는 거 기술을 최적화 해놔야겠다 버프를 막 다 걸고 싸우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 어 마력 결정 이제 카오스 조합이 뭔지 모르겠네요 재료가 이거 하나씩 모이고 있긴 한데 랩이 올라가면서 어 상급이 나오니까 아 맞다 나 좋게 뚫어야지 아 나중에 뚫자 49짜리 방어구에다가 뚫어야 되나? 할게 되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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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부터 1업이라도 해서 가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세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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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워락 이쪽 발톱 이거 힐을 싹 무시하고 딜로 그냥 다 잡아야 되나? 워락을 한 번 더 워소드 어 아 일단 잠깐만요 어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어 어 괜찮은데? 꽤 빠르네요? 어 뭐가 룩도 예쁘고 일단은 워락 보자 아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놨을 때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냐? 방출 너도 방출할까? 아 아 저거 아 됐다 방패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바로 방패가 필요한데 제방패 제방패 받을 수도 없고 아 아 아 오 인정 또 나왔네? 블랙라이트다 아 블랙라이트 한 번 사주치기도 하고 프루스트가 사실 지금 프루스트 워락 얘네한테 불만 없거든요 얘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있는 거 같고 이 용병들은 충분히 제 목소를 하는 거 같은데 관리 메뉴 아이C 문제는 내가 디디 안 나오는데 이 한 손금을 양손으로 못 지나? 어 너 검 너무 멋있는데? 굳이 양손금 쓸 필요가 있나? 디디 비슷한데? 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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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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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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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거 뭐야 아 비켜봐 뾰족한 발톱 아 뾰족한 발톱 여기서 나오네 소켓 뚫는 게 그냥 뚫어도 되겠네 적당히 보석이 없으면 되지 레벨업 시켜줘 레벨업 시켜줘 레벨업 시켜줘 22골드 마나 채워주고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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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1인데 이제 갈 건데 일단 저기 갔다 오죠 갈 수 있으면은 흐아 일단 일단 올려 일단 올려 일단 올리고 아 뒤를 팍팍 올리고 싶은데 속에서 뚫고 가야되나 진짜? 아 무기 이거 맘에 드는데 뒤에 워섭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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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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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비켜봐 비켜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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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에 당검이요? 아 쿠쿠리? 쿠쿠리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너무 쓰레기다 이거는 이거 아닌 것 같고요 아까 60 그걸 버렸잖아요 당검 그거를 좋은 거를 아니 전 당검 이렇게 이제 쌍수는 안 뛸려고요 스킬이 지금 들어가는 게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나만 밸런스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에서 방패에서 탱킹력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뭐하라고 올려주고 빨리 그거 해야겠다 이거 뚫어야겠다 일단 소켓 하나 뚫겠습니다 혀가 막 꼬이는데 소켓 하나 뚫겠습니다 투구 지금 몇 시지? 네 방패 갑바 투구도 사고 일단 갑바가 난 것 같은데 오강 정도로 전 만족할 것 같고 뚫쳐 아 아 장비 들어가서 해제하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어 조합해줍니다 조합해주면은 소켓 수 두 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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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은 그럼 방어구만 그러면 업글 하죠 에헤 지금은 너무 몸이 안되니까 여기다 보석 박는 건데 크리티컬 증가 마법 저항 데미지 마법 데미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아 이거 넣어주고요 해피율 해피율 넣자 여긴가? 여기 아니네? 두번째구나 두번째에다 해피율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강화하러 가죠 아 아 춥겠다 얘 우리 라빈스 다섯 개만 사서 주문서 있는 거 있나 혹시? 내가 안 쓴 거? 아 여기 있네 중급하느라 네 개만 사면 되네? 네 개 살 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 네 개는 8이네 네 방어구 주문서 오강 하겠습니다 방어구 주문서 네 개 사죠 하나 둘 셋 넷 여태까지 번 돈 다 다 꼴아받겠습니다 자 이벤토리 근데 이거 로드하면 되지 않나요? 아 무기 4에요 4 두배 두배 근데 이거 강화구 로드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? 세무니까? 아니 iki 뭐 게소리지? 폴 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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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